여러분들을 온 나라 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합니다. 진행 종룡에 대해서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제지자리아님의 도독국지자리아님의 전국뉴스교회의 나라와 지역에서 백호선종의 남녀선수 측에 참가한 시즌의 국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단면과 배짱으로 싸워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세강 선수가 난도 높은 동작을 했다는데 이 두 동작이 세대에서 그 누구도 수행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대방 선수들을 완전히 기술적 압도차여 1툰 불러버렸습니다.